주식은 되어야 산다. 주식의 기준 바로잡아주는 일타강사 주미남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경험자의 노하우를 따라하면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나만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하면 내 기준을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식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기준이 없거나 혹은 있을지라도 좀 내 맘처럼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기준을 바로잡아주는 일타강사 주미남쌤인데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타강사 주미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주식의 기준을 바로잡아주시는 일타강사죠. 주미남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시청자분들 우리는 이제 주식을 배워야 산다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이 나고 내가 아는 만큼 주식으로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주식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정말 이 소중한 돈을 남한테 의지를 한다,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내가 매매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종목을 받아서 내가 듣고 매매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이 최소한 망하는 회사인지 망하지 않는 회사인지 내가 그 종목으로 지금 매수하면 물릴 건지 아니면 수익 날 수 있는 건지는 결국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타 강사, 1타 특강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의 기준 확실하게 또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뭐 어디서도 이런 강의 안 해줍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 시청자분들께서 확실하게 정말 잡아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주식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이 방송, 이 강의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다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시청을 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만 들어도 절대 고점에서 안 물립니다.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저점에서 손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 엇박차 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서 오늘 방송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유일무이한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오늘 수업에서는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한다면 항상 오늘의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민함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의 시장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된다. 결국에는 고점 돌파 못하면 쌍봉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앵커님.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쌍봉이라고 합니다. 쌍봉. 쌍봉이 뭐냐면 상승하고 올라왔잖아요. 상승하고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쌍봉입니다. 지금 쌍봉인데 여기서 상승하고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쌍봉 저항받고 하락할 것 같으세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봉이니까 계속해서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적으로 좀 바라보자면 저는 상승을 했으면 좋겠고 또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열심히 매수해야 되겠네요. 매수를 그렇게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매수해가지고 물리면 어떻게 해요? 물리면... 손절할 거예요? 물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답답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쌍봉이다. 이제 하락할 거다 해가지고 하락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목들을 매도하겠죠? 그렇겠죠. 현금을 열심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시장 상승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뭐 그냥 주구장창 시장 상승하니까 나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맞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딱 쌍봉 자리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 이렇게 한쪽 방향만 생각합니다. 자, 상승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수 상승한다. 지금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매수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내가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하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물리잖아. 자, 만약에 반대로 나는 이제부터 지수 하락하는 쪽으로 바라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종목들 매도하고 현금 만들 겁니다. 지수 하락하는 쪽으로 나는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장이 올라가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나는 하락을 바라봤는데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요. 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올라가니까 조급해지잖아, 마음이. 심리적으로 조급해져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다가 어디서 매수하지, 매수하지, 매수하지 고민하다가 딱 매수하니까 거기가 고점이고 이제 그때부터 또 떨어집니다. 지금은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할 때는 정답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운 좋게 2번, 1번 잘 맞췄어요. 다음번에도 맞춘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좋아요. 한 번도 맞췄고 두 번 맞췄고 세 번까지 맞췄어. 그러면 내가 네 번째 맞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시황. 지금 시점에서 시황을 볼 때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뭐 그런 전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시장에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 쌍봉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사야 되겠죠. 매수하세요, 지금. 그런데 시장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내가 전에 100만 원씩 샀습니다. 그럼 지금 50만 원 또는 20만 원 이렇게 매수 비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단,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멈춘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하는데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를 나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수하면서 매수 비중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1차 매수를 기존에는 100만 원씩 했다. 그러면 50만 원, 20만 원 줄여줘도 됩니다. 내가 1차 매수를 기존에는 200만 원씩 했다. 그럼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렇게 줄여서 매수를 하세요. 여기서 상승하면 난 이렇든 저렇든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샀잖아요. 매수했잖아. 그럼 그거는 수익 날 거 아니에요. 하락하면 나는 비중 조절을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남은 현금 내가 여기서 조금밖에 안 샀는데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이 현금 아깝잖아요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위로 가는 것만 또 정답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언제든지 시장은 하락이라는 기회가 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승할 때 거기서 다 매수를 하니까 하락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는 차트를 보셨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조절, 비중 조절을 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 대신 좋은 기업 저점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신고가에 있는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지만 저점이 있는 거 나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좋은 기업 저점에 있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세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방송 출연해가지고 5시 방송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엔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확신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이 현금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매수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신고가, 쌍봉, 적자, 신규 상장주 매매해서 결국 물립니다. 나는 매수 안 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들도 몇 수 앞은 앞서가요.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한다 해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정말 주식 투자는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애매할 때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세요. 지금은 그러면 공부하세요. 확신 없으면. 아시겠죠? 자, 시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올라간다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려간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은 전략을 난취한다. 자, 그거는 지금 매수를 하되 매수 비중을 1차 매수 비중을 조절해서 100만 원 샀으면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줄여가지고 매수를 한다. 매수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이런 거 아직까지는 애매하고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부터 하고 나서 제대로 배우고 주식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함쌤과 함께 오늘의 시장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HTS 배웠고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주식의 원리 맞나요? 오늘 주식의 원리 맞습니다. 네. 네, 주식의 원리 맞는데 제가 이렇게 원리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오늘 방송을 딱 들으시면서 이 말을 수차례 치실 거예요. 어떤 말이죠? 이마를 이렇게 탁탁. 이마를 이거구나 하면서 너무 쉽다. 쉽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정말 안일하게 투자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주식으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리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 강의만 들어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어디서 사면 물리고 어디서 사야 수익 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의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의가 계속 전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딱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오늘 한 번 강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강의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고 다음 주도 이어갈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HTS 배웠고요. HTS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HTS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매매를 할 때는 MTS가 핸드폰으로 하든 컴퓨터로 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컴퓨터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이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뭔가요? 무조건 넓게 펼쳐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은 업황이나 시황, 섹터, 테마, 재료 이런 거를 공부, 분석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처음에는 HTS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HTS를 보는 이유가 차트를 우리가 이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넓게 펼쳐봐야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넓게 펼쳐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보세요.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최대한 우리가 넓게 펼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장했을 하고 나서의 지금 차트 흐름이에요. 넓게 펼쳐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뭔가 흐름이 보이시죠? 맞아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사면 수익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내려왔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죠. 자, 상승을 했으니까 또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식의 기본적인 이 원리가 뭐냐면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한다. 하락하면 상승한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요.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되겠습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차트 딱 봤습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 아래에서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위에서 매수하시겠어요? 저는 아래에서 매수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하죠? 네. 저점에서 사야 아니, 이 종목 이렇게 보니까 아니, 여기서 사니까 야, 수익인데? 아, 여기서 사니까 수익이구나. 아,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락할 때 매수해야 수익이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올라갈 때 삽니다. 좀 그런... 아니, 반박하... 제가 올라갈 때 매수한다? 자, 이거를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하시면서 자, 지금 다들 뭐 매수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맞아요. 자, 봐보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차 많이 올라왔죠? 자, 지금 현대차 이거 매수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가 급등하고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할 때 다 좋은 내용들 나오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간다 하니까 지금 자동차 뭐 섹터 그 관련주들에서 내가 뭐 사야지 막 고민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다시 초전도차 올라오니까 뭐, 선암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내가 매수해볼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자, 선암 같은 이런 종목도 차트 넓게 펼쳐봐보세요. 자, 이 종목 넓게 펼쳐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사야 수익인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사야 수익인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매수할까 고민하고 있냐고요. 자, 제주 반도체 종목 봐보세요. 지금 제주 반도체 야, 반도체 관련주들 간다 간다 하니까 좋다, 좋다 하니까 이거 지금 매수할까 고민하시잖아. 자, 이것도 지금 여기서 위에서 행보하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발생했고 앞에 물량들도 매집했고 거래량 이탈 안 했고 다양한 내용들을 접목시키면서 이거 지금 살까 고민합니다. 자, 이거 차트 넓게 펼쳐봐보세요. 자, 차트 넓게 펼쳐봐봅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자, 이거 어디서 사면 수익이에요? 아래에서. 이거 여기서 사면 수익이잖아. 네. 여기서 사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수익이 난다고요. 이것도 여기서 샀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간 구간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 봐보세요. 다들 지금 이거 매수할까 고민하시잖아요. 자, 에코프로 딱 이만큼 차트만 보고 이거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차트 넓게 펼쳐서 봐보세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요?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고점이네요. 고점이죠. 네. 좀 전에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해서 고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했어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거 고민하고 계시잖아. 매수할까? 이거 여기서 샀어야 수익인데요. 이거 여기서 샀어야 수익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주식은 상승하면 하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승했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만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상승할까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락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락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락을 준비해야 돼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상승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 여기서 더 하락할까 손절 고민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락했으니까 이제부터 올라가는 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떨어졌을 때 내가 사야만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수익 내야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업이 싸게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주가는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상승하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상승을 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내가 상승을 준비해야만 주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는데요? 도대체.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해야 그게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물어봐요. 맞아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두 번째 원리입니다. 기억하고 적어두세요. 두 번째 원리. 주가가 상승했으면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와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봐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친 겁니다. 보셨을 때 앞에 봐보세요. 이 종목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부터 급등이 시작을 했죠? 쭉 상승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가 신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미 상승하고 올라간 종목은 내 종목 아닌 겁니다. 이 종목 아니어도 저점에 있는 좋은 기업 사서 난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듣지 마시고 기본적인 걸 생각하세요. 주식은 상승했으면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냐 이거예요.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온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봐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종목이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네모 체크해드린 구간들, 네모 체크해드린 구간들, 이런 구간들 봐보세요. 지금 이 종목이 내려오다가 중간중간 반등한 게 보이세요? 지금 반등, 하락하다 반등, 하락하다 반등, 하락하다가 반등. 보이시나요? 주가가 시작한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반등을 합니다. 이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마냥 상승하는 거 없어요. 상승하다가도 하락하다가 조금만 하락하고 더 많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다 하락, 상승하다 하락. 우리가 보통 그 하락하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하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하락하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계속 하락하진 않아요. 하락하다가 반등,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하는 구간들이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조금만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시작한 자리까지 다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차트 봐보세요. 지금 시작한 자리는 결국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까지 떨어져야만, 하락을 해줘야만 저점까지 내려온 겁니다. 최소한 내려와야 되는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네모박스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애매한 구간인가요, 저점인가요?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요?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애매한 구간에서 내가 매수합니다.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조금 싸게 물린 거예요. 물린 건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심지어 여기서 매수하든, 어디서 매수하든 간에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매수하는 그 어떤 가격 모두 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물린 것 뿐이지 물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시작한 자리까지 다 내려온 종목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고점이거나 애매한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점인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저점인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애매한 종목도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확실하게 다 내려오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넓게 펼쳐보면 그 자리가 다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까지 하락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또 여기서 급등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급등하고, 여기서 이제 또 급등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중간 어딘가는 전부 다 물리는 자리예요.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또 시작하고 급등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애매한 자리.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봐보세요. 이거 지금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점이, 여기서 지금 시작 급등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 네모에서 급등하고 시작했으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와야만 최소한 하락해야 되는 가격까지는 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결국에는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락을 하면서 중간중간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은 하지만 애매한 자리잖아. 그러네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물리는 거예요. 지금 물리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면은. 심지어 이 종목 차트 넓게 펼쳐봐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현재 주가 지금 고점인 것 같으세요? 저점인 것 같으세요? 이거 누가 봐도 고점이잖아. 그런데 차트 이만큼만 보니까 야, 이제 이 정도면 많이 하락했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9만 6,700원. 자, 여기서 한 5만 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50% 하락했으면 과대낙폭이다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대낙폭이라는 거는 역사적 신고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게 50% 하락에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종목이 있어요. 60, 70, 심지어 90% 하락에도 과대낙폭이 아닌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마세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그 종목 이렇게 내려오다가 애매한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하고 쭉 올라가는 거 그런 종목 아니어도 그 애매한 종목 아니어도 초점에 있는 건 나는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매한 자리에서는 99번 수익 나도 성공해도 마지막 100번째 물리면 그 종목으로 평생 손실 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에서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나는 처음에 5%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비중은 50, 60% 들어가 있고 이미 나는 그 종목으로 계속 하락하니까 손실 50, 60% 나 있고 비중 50%에 손실 50, 60% 나 있으니까 그 한 종목 때문에 다른 종목들 아무리 수익 나도 계속 계좌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애매한 종목들 99번 내가 성공해도 수익 나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정말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올라가겠지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런 종목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제 아니 이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고점 대비했을 때 50%면 여기 여기 이 자리 지금 여기가 고점 대비 50% 자리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네요. 기술적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좁혀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하니까 야 이거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하고 여기서 딱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니까 물리는 겁니다. 카카오 자 이거 좋은 기업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카카오 안 좋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단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거 평단이 어딘가 대부분 여기 아니면 뭐 이런 애매한 자리들 기술적 반등하는 자리들에서 매수하고 지금 물려 계십니다. 자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반등하고 올라오니까 어? 내 평단까지 올까? 제발 내 평단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상승하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이렇게 애매한 고점 자리에서 내가 매수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 고문만 당합니다. 올라올 것 같잖아요. 내 평단에 올 것 같은 희망이 생기잖아요. 반등할 때마다 그런데 반등하다 또 떨어져 반등하다 또 떨어져 반등하다 또 떨어져 그러면 희망 고문만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드려가지고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 주가는 상승했으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식은 상승했으면 하락을 할 텐데 어디까지 하락하냐 이겁니다. 그게 두 번째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되죠. 주식은 급등이 시작한 자리까지 하락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중간중간 반등하는 건 전부 다 애매한 자리에서 반등. 고점이나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물리면 정말 주식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왜 굳이 내가 내 돈을 내가 열심히 모은 이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왜 애매하고 어렵게 막 투자를 하십니까? 내가 고점에 있는 거 애매한 종목 사잖아요. 내 돈으로 스트레스 사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그거를 시청자분들 이 악순환을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내 돈으로 스트레스 사는 거 고점이나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계속 물리는 매매 이걸 악순환이라고 해요. 이 악순환의 매매를 내일부터 끊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끊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달부터 끊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로 당장 끊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지금 당장 끊습니다. 어차피 물리는 매매인데 내가 매수해봤자 물릴 건데 내가 이 애매한 자리에서 물리는 매매를 하다가 운 좋게 99번 수익 나도 마지막 그 한 번 때문에 망하는 게 이 매매인데 이거는 내일부터 끊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지금부터 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됩니다. 남들의 말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이 종목 추천해준다. 반도체 관련주 추천 자동차 관련주 추천 초전도체 관련주 추천 2차전지 관련주 추천 그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평생 수익 날 수 있으면 그렇게 매매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수익 나는 게 주식이고 굉장히 정직해요. 주식은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한 만큼 딱 그만큼만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적인 원리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했으면 이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상승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 기억하세요. 어디다 적어두셔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상승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동평균선을 주민함이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하세요? 네,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흔히들 주식 공부하면서 이동평균선 공부할 때 정배열과 역배열 공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된다 알려줘요. 심지어 책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정배열 말 그대로 올바른 바르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이동평균선 배열이라는 겁니다. 건강하잖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주식들은이에요. 정말 모든 주식들은 역배열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가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봐보세요. 제가 역배열 자리들을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가 역배열입니다. 여기가 역배열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동평균선 역배열. 여기가 이동평균선 역배열. 여기가 역배열. 여기도 역배열입니다. 보이세요? 반대로 정배열은 제가 노란색 박스로 쳐드릴게요. 여기가 완벽한 정배열. 여기가 정배열. 여기가 정배열. 여기도 정배열. 여기도 정배열. 여기도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나요? 물리나요? 물리는 것 같은데요. 노란색에서 매수하면 물리겠어요? 수익 나겠어요? 물리는 겁니다. 동그라미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겠습니까? 물리겠습니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수익 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역배열이고요. 노란색 박스가 정배열입니다. 제가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봐보세요. 자, 이 종목도 어디가 정배열이고 역배열인지를 체크해드릴게요. 동그라미로 역배열 체크해드립니다. 자, 여기가 역배열. 여기가 역배열. 자, 여기가 역배열. 지금 여기도 역배열. 자, 보이세요? 정배열 체크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정배열. 여기도 정배열. 여기도 정배열. 지금도 정배열입니다. 이것도 딱 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종목들이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정배열에서 매수하니까 물리는구나. 자, 시청자분들께서 왜 지금까지 내가 매수하면 물리는지를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주식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버리세요. 전부 다 삭제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올바르게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자, 주식은 역배열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그거 다 현재 자리, 현재 이동평균선이 어떤지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의 매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가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 전부 다 정배열의 매수에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어떤 거 매수 고민하고 계세요? 뭐 코스모 화학 이런 것도. 자, 신성 델타 테크요. 좋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봐보세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떻습니까? 이거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정배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완벽한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매수하면 물리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차트 넓게 펼쳐봐 보세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아니, 이거를 다들 차트를 이만큼만 보니까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보니까 이야, 이렇게나 고점이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매수하고 싶으세요? 무서워서 매수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매수하면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여기서 더 가는 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물린다니까요. 언젠간 하락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언젠간 하락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요. 절대 최고점 못 맞춥니다. 머리 꼭대기를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가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 내가 신성 델타테크를 지금 딱 매수했는데 지금부터 하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물리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손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손절 쉬우세요. 정말 손절할 수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손절하니까 급등해. 아니, 내가 손절하니까 올라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 매매부터 손절가는 정하지만 손절할 수 있으세요? 내가 매도하면 또 올라갈까 걱정돼서 손절 안 합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그 종목은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내가 손절 안 하니까 그 종목은 물려요. 또 이거 물려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다음번 종목 매매할 때 손절값 정합니다. 그리고 또 칼같이 그 종목 손절해요. 귀신같이 손절하니까 급등합니다. 계속 악순환 반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계좌가 정말 정말 뭐 우리가 1년 이내 볼 필요도 없어요. 뭐 한두 달만 해도 이렇게 하면은 계좌 박살납니다.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게 올바른 매매예요? 올바른 투자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투기적으로 도박하는 겁니까? 도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님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겠죠. 안 하면은 계속 물리는 매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주식은 공부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해 드렸죠. 주식은 공부하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서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계속 신고가, 쌍봉, 적자 기업들, 신규 상장주들 그런 종목들만 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서 물릴 건데 내가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서 좋은 기업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알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고 공부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달리 보일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이 방송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 TV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이따가 12시, 12시에 다시 재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본방송 듣고 모르겠다 재방송 들으세요. 재방송을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미남이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곳만 운영합니다. 다른 곳 다 전부 4기입니다. 저는 이곳만 운영합니다. 주미남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서 매일같이 주미남과 소통을 하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따로 동영상 강의 자료들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한 번에 다 올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20개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 한 번에 다 올려드린다 한들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하고 뭐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완전 기초, 인문적인 것부터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한 번 처음에 내가 바로 핵심을 배운다. 이거는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핵심을 배우고 내가 기법을 배웠을 때 실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 이곳에 들어와서 주미남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핸드폰을 갖고 오세요. 핸드폰을 갖고 오시게 되면 우리 매일같이 소통하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매일같이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란톡, 노란색깔 톡 그거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돋보기 모양에 클릭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데 그 글씨는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주미남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조금만 아래 내려보세요.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 일타강사 주미남, 주미남 클래스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만 강의합니다. 다른 곳은 전부 4기입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 비밀번호는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4848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4848 입력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주미남이 방송 끝나고 나서 강의 자료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은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원리는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한다. 하락하면 상승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엔 주식은 하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냐 이겁니다. 시작한 자리까지, 급등이 시작한 자리까지 하락한다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기술적 반등 다 애매한 자리들입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면 물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디서 상승하냐 이거예요. 하락했으면,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왔으면 어디서부터 상승하냐. 이동평균선 역배율에서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기본적인 원리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디다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지금부터는 물리는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수익나는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내일 배울 거는 그럼 이제부터는 원리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내가 좋은 기업을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에스키아닉스 그런 우량주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기업, 그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을 내일 오후 5시 방송에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을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시니까 이제야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방송 외에도 미남쌤과 주미남 클래스에서 매일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미남쌤의 동영상 강의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주미남 클래스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그 돋보기 누르시고 주미남 검색해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4848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